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또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것이죠 재산권이나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과 자유를 접수하는 측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와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씩 한 대상에서 빼앗고 그다음 대상에서 또 빼앗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분리해서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분리해서 통치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9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정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감청구권에 대한 현행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정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에 별도 하한은 없습니다 10%도 요구할 수 있고 20%를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30%를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50%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한스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우선합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차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한 이후에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해지나 경신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례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해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에 계약해지나 경신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봉포되는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모든 임재차 계약에 확대 적용된다는 부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급입법 사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입니다 상가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볼면 소리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고 부작용이 속줄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감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를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계약경신 청구권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대출을 끼고 임대물건을 확보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임대료 인하가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물건에 대한 자산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당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박수를 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 더 중요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관한 권리는 빠른 속도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가 또 그리고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대단히 희박해지고 흐릿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체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재산권을 예사롭게 침해하는 것은 모든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고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질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산권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지키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유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점점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체제와 다른 방향으로 심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서민 A씨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건물주도 아니지만 이런 조치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더 살고 장사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고 그럼 누가 건물주를 하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보니 뺏기긴 싫고 세금을 많이 걷자니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소수만 물어뜯어 그냥 뺏겨서 나눠주면 해결될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저는 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책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새 시각 눈앞의 이익과 손해만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독수리 시각을 갖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전후방 효과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체제로 가고 있다 재산의 사용과 처분을 엄격히 규율하고 제한하는 그런 체제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구독하시는과 마찬가지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한 gong.tv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도 함께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の 웹ásison 기회담이 exemple 축하러des 축하러des 축하러res 축하러 des 축하러 des